배드민턴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일본 오픈에 참가 중인 한국 배드민턴 선수단은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자 복식의 경우 한국의 세 팀이 모두 8강전에 진출한 상황입니다. 남자 복식의 서승재, 강민혁 선수 또한 좋은 컨디션으로 매 경기 시원한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 오픈 16강전에 상대는 덴마크의 안드레아스 소엔더가드, 제스퍼 토프트인데요. 서승재, 강민혁 선수의 세계 랭킹은 4위, 덴마크 선수들은 25위로 다소 차이가 나지만 복식의 경우 그 대회 선수들의 컨디션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 긴장할 수밖에 없죠. 우리 선수들이 어떤 경기를 펼쳤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에게 아무리 사러 강민혁 향해 박찬 Tyler 롬어! 롬어! That's a lovely serve from Kang. 롬어! 롬어! Seeds. 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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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좋아요 라이브 여러분도 깨끗합니다 7, 0 5た 10 슬퍼 750v 최근에 500 event 300 event rió 양클래정 실패енс mismo 경계동 1세트 초반부터 우리 선수들은 날카로운 공격을 선보이며 7대0 큰 점수 차이로 경기를 리드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는 더욱 일방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17대5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21대8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한국 선수들이 1세트를 가져왔습니다. 넘었다. 치는 한 대 네 останов기 가장 먼저 리용진과 리용성 기상캐스터 진정한 장소 일부는 기상캐스터 좋았다 릴리용성 릴리용성 수상캐스터 릴리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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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덴마크 선수들이 세계 랭킹 25위로 다소 낮지만 그걸 감안한다 해도 서승재 강민혁 선수의 컨디션이 매우 좋아 보이는 경기였습니다. 후위의 강력한 공격과 압도적인 수비로 2세트 역시 21대10이 큰 점수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서승재, 강민혁 선수가 지난 올림픽에서의 아쉬움을 날려버리고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라는 바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